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영상 조금 전에 보셨고요. 너무너무 자랑할 게 많은 영상이어서 얘기를 해도 해도 지금 계속 할 얘기가 많은 송치승 과장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원어민 리터러스 영상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리터러스 스킬들과 재미요소들 그리고 송 여러 가지 어센틱한 랭귀지들 굉장히 중요한 스킬들이 농축돼서 아주 집약적으로 아이들 보약 먹듯이 영어 보약 쭉쭉 짜먹는 그런 보약의 역할을 하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쯤에서 근데 아마 어머님들은 아까 질문에도 올라왔는데 이런 퀘스천을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두아메를 하셨던 분들은 우리 아이는 런투리 정도 줄줄 있는데 영상은 재미있을 것 같고 어센틱한 랭귀지도 있고 이 정도는 하고 싶은데 투터를 꼭 해야 될까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읽기는 히읗디극과 이응히읗이다. 뭘까요?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호두랑은행. 뭘까요? 네 맞습니다. 해독과 이해 다 알고 계시죠? 읽기라는 거는 아이들이 해독을 해서 정말 문자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읽은 문자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단순히 문자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스토리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이게 사실은 이해의 한 커다란 축인데요. 이 해독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라이팅이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희 드림투게더 프로그램에서는 해독과 이해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라이팅까지 동시에 모든 것들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나요? 네. 이어서 그럼 가겠습니다. 해독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라이팅까지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런투리드 정도 텍스트를 줄줄 읽는 아이다 생각을 했을 때 그 아이가 과연 어디까지 해독을 할까? 이걸로 바꿀게요. 약간의 문제가 있나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네. 달려보겠습니다. 다시요. 해독과 이해를 런투리드를 아이가 줄줄 읽고는 있는데 과연 해독과 이해를 다 하고 있을까? 이 아이가 정말로 해독을 해서 읽고 있을까? 그리고 읽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을까? 스토리의 전체적인 맥락을 아이들이 알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해 부분이 사실은 정확히 잘 안 되면 아이들이 글밥이 많고 그리고 챕터북 같은 걸 읽게 되면 그 읽는 속도라든지 읽는 재미가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저희 프로그램을 돌아서 이걸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해독 부분이 디코딩이고요. 그리고 컴프레이션, 오럴 랭기지 파트가 이 말씀드린 아까 이해의 파트인데요. 가운데 보시면 이해와 해독과 이해가 두 개가 합쳐져야지 아이들이 읽기에 대한 이해가 완성이 되는데요. 리딩 컴프레이션, 가운데를 보시면 좀 이상할 거예요.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예요. 이 곱하기의 의미는 다시겠지만 이 디코딩, 파닉스라고 하는 파트는 어떤 바운더리가 있죠. 그 바운더리가 지나면 아이들은 더 이상 학습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해독은요. 해독은 끝도 없죠. 아직도 저희는 책을 읽을 때 해독을 하면서 읽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파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독 파트가 커져서 디코딩 파트보다는 해독 파트가 커질 때 아이들이 읽기 능력이 훨씬 커지는 건데 이 해독 파트는 디코딩과 함께 진행이 되면 아이들이 힘들어서 못해요. 과부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디코딩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오럴 컴프레이션이 충분히 되어야지 디코딩과 만났을 때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초 드림스타터에서는 랭기지 컴프레이션, 오럴 컴프레이션 파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한 파트로 저희가 설계를 한 거고요. 거기에 디코딩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같이 믹스되어서 학습적인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오럴 랭기지, 굉장히 중요한 줄 알겠고 그리고 이 오럴 랭기지가 원어민 동영상에서 잘 구현될 것 같고 너무 재미있고 하고 싶은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하면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단계는 저희가 투터거든요. 이 투터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어떤 상황과 같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요즘 그 천만 남편들의 공공의 적이죠. 어남 선생님이 책을 낸다고 하십니다. 비법 노트를요. 내가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법 노트로 책을 가지고 요리하는 걸 열심히 배웠어요. 숙지했어요. 컴프레이션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도 부족해.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어남 선생님의 이 레시피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될까요? 여기로 충분할까요? 이걸로요? 뭘 해야 될까요? 직접 만들어 보셔야죠. 요리를요. 네. 투터는 이 마지막에 직접 만드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으로 아이들이 원서를 충분히 즐기고 노래 즐겼어요. 원어민 동영상으로 리트러스 스킬을 충분히 익히고 워크북도 풀었어요. 거기까지만 하면요. 끝난 거죠. 내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내 거를 만드는 게 노부영 투터의 직접 요리를 해보는 게 노부영 투터의 마지막 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럴랭기지를 충분히 갖고 있으니 굳이 왜 한국인 투터를 해야 되냐. 나라면 네이티브 화상 투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퀘스천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노부영 투터는 맨 앞에 아까 제가 표지에서 보여드렸듯이 리트러스 헬퍼인데요. 헬퍼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원서 수업을 도와주고요. 학습 관리를 도와줘요. 왜냐하면 원서 파트 그리고 원어민 동영상 파트 그리고 어머님이 해주실 수 있는 파트에서 도움이 필요한 파트가 있어요. 그거를 도와주는 건데 그게 원서 수업과 학습 관리를 도와주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왜 리트러스가 붙느냐. 왜냐하면 저희 리트러스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앞부분에 리트러스적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맨 마지막도 앞부분에 모든 리트러스 과정들을 알고 이거를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트러스를 알고 계시는 선생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리트러스적으로는 기본 4스킬즈를 선생님이 아이랑 소통하면서 끌어주겠죠. 거기에 플러스 책을 가지고 thinking 생각하는 사고력을 길러주는 수업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엄마도 하기 어렵고 원어민 선생님도 하기 어려운 게 바로 책 읽기 모델링이에요. 책을 읽어주는 방법이 사실이 있고 책을 읽어주는 방법 자체가 아이들이 컴프레이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베이직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이 직접 책을 읽어주면서 수업을 하는 거죠. 마지막 마무리 수업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트러스적으로 학습관리도 해주고 리트러스적으로 원서 수업도 해주고요. 그리고 4스킬도 도와주고 thinking도 도와주고 책 읽기 모델링도 도와주는 그런 리트러스 헬퍼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크로스 이걸 안 했네요. 리트러스 헬퍼 노부영 투터 크로스 이걸 하기로 했는데 제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업 20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수업을 하느냐 20분 동안에. 일단 20분 투터 노부영 투터 20분 수업의 가장 핵심은 위클리 앞부분에 쭉 이어왔던 위클리 수업의 마무리입니다. 리트러스 수업을 딱 마무리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무리를 아까 엄마가 직접 요리를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직접 책을 선생님과 읽으면서 리트러스적인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아웃풋 바라를 선생님이 끌어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일기 모델링을 해주는데 이 파트는 제가 조금 전에 시연을 보여드렸던 영상을 설명해줬던 송치승 과장님께 잠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맛보기를 조금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짠! 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틴입니다. 크리스틴입니다. 저는 지금 크리스틴 송치승 아닙니다. 크리스틴입니다. 크리스틴입니다. Hello! Oh! Who's in the story? Ah! Barney Bear. What does Barney Bear do? Do you remember what does Barney Bear do in the story? Barney Bear. Barney Bear drive a car? No. Barney Bear jumps? Maybe. Ah! Barney Bear wears. That's right. Barney Bear gets dressed. Let's see what happened in the story. What does Barney Bear wear? Barney Bear gets dressed. Oh! He needs to get dressed. Oh! Who's this? Who's in the story? Right! Barney Bear. What does Barney Bear do? Barney Bear wears. Great! What does Barney Bear wear? Right! Barney Bear wears a red shirt and green pants. Barney Bear wears red shirt and green pants. Uh-oh! Whoops! Something happened. Blue pants on Barney Bear's red shirt. What will Barney Bear do? Ah! Change his shirt. So, what does Barney Bear wear? Barney Bear wears blue shirt and green pants. Great! Bye-bye! 네, 이 정도로 좀 맛보기. 그래서 지금 크리스탄 선생님이 시안을 보여주신 것처럼 책을 표지를 읽을 때 제목을 읽어주고 소리와 글자를 매칭하는 그런 시안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계속 클릭하면서 이해하는 방법들을 지금 시연을 해서 보여주고 있었고요.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지만 질문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각 페이지마다 할 수 있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질문을 어떤 핵심적인 질문을 아이들한테 찔러줘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끌어주느냐가 사실은 리터러시 헬퍼로서 리터러시 서비스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그런 역할을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그 역할을 통해서 앞에 원어민 동영상에서 아이들이 익혔던 문장들을 소리로 익혔던 인프트했던 문장들을 책을 읽으면서 끌어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들은 사실 원어민 선생님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어렵죠. 이건 리터러시적인 이해가 충분히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책에 대한 이해와 연습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어떤 원어민 선생님이 이런 쉬운 수준의 책을 가지고 열심히 리터러시를 공부를 해서 그리고 퀘스천을 연습을 해서 아이에게 티칭을 하겠어요. 이러한 역할들은 원어민 선생님보다 한국 선생님이 되게 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유학이 때문에 영어적인 질문들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선생님이 한국말로 필요할 때는 끌어주면서 아이의 이해를 끌어주면서 한국어로 끌어주면서 영어로 같이 영어를 써주면서 아이들이 영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투터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업 관리로 들어가서 보시면 수업 관리적인 부분은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 자신감과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재미있는 수업을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갖는 데 필요한 건 아이들이 책 읽는 게 되게 재미있고 영화가 되게 재미있고 영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더니 할 줄 알고 선생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단어가 그냥 말로 튀어나오고 그리고 문장도 뭔가 말할 수 있고 이러한 것에서 느껴지는 자연스럽게 영어가 나온다는 데서 느껴진 자신감이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이런 역할을 선생님이 해주시면서 아이하고 책을 읽으면서 뭔가를 짚어보고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 단어를 잘 못하고 잘 모르고 꼭 알아야 되는데 리털 스킬을 이거 꼭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부분들을 엄마한테 피드백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이런 부분이 학습이 안 됐으니까 나머지 시간 동안 다음에서 만날 때까지 이러이러한 것들을 또는 워크북을 좀 풀어주셔서 이 아이가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엄마가 집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학습적인 부분을 관리를 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위클리로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는 피드백을 먼슬리 조금 긴 수준의 피드백으로 어머님들께 관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노부영 투터 선생님의 자격은 일단은 리터러스 전문가 의정을 이수한 선생님이시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고력 중심의 저희가 하는 리터러스는 사고력 중심의 리터러스거든요. 이런 교육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교사이고요. 일회성 즐거움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교사.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이들이 동기부를 할 수 있도록 끌어주시는 교사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아이들의 성장을 기다려주면서 영어 자신감을 채워줄 수 있는 교사. 이러한 교사들을 저희가 튜터로 생각하고 있는 튜터의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영어를 영어로 대화를 기본 대화를 하실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영어 선생님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고요. 그 이외에 플러스적으로 이러한 자질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저희 노부영 투터 선생님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들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것만큼 아까 신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마도 기다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기다려주셔야 되고 아이도 기다려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서로 같이 투게더 해서 아이들의 리터러스의 기초를 닦아줄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수업 모형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 데일리 루틴에서 아이들이 실생활 데일리 잉글리시 이런 것들 건드려주고요. 파닉스 투게더, 스토리 투게더에서는 책을 가지고 파닉스 스킬 잡아주고 그리고 스토리에서는 질문으로 스토리 맥락 이해하는 거 그리고 실제 읽기와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익힌 문장들을 응용해서 문장을 센텐스 플레이해서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보고 내 거로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랩법에서는 아이가 조금 더 해야 하는 미션 숙제들을 내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만의 문장 만들기를 조금 보시면 여기 이제 워크북의 맨 마지막 퀴즈에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핵심 패턴은 Barney Bear wears a 땅땅땅 숙제예요. 여기 보시면 Blue shirt, Red shirt, Pink shirt, Purple shirt 있지만 선생님 오늘 입고 있는 숙제가 예를 들어서 White shirt면 White shirt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자 이제는 엄마가 입고 있는 숙제는 무슨 숙제야? 엄마 있는 숙제하면 말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문장들을 선생님이 아이와 함께 응용해가지고 더 확장시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업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거 중복이 됐고요. 아이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전체 영상과 튜터 수업을 계속 쭉 지속적으로 수업을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은 터킹인 잉글리시를 할 수 있고요. 이 터킹은 이런 거죠. 저희 전체 48권 스토리북 그리고 런트리 36권에 있는 대표 문장들을 아이들이 터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대표 문장 플러스 거기에 응용해가지고 아이들이 넣어서 새롭게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 또 대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랑 같이 문장을 만들어서 말해볼 수 있는 터킹인 잉글리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책이 지금 144권이잖아요. 워크북이 있는 48 플러스 36권 말고 전체 연계도서까지 144권이고 그 144권에는 굉장히 많은 단어와 굉장히 많은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다 학습하지는 않지만 노래를 부르면서 그 문장들을 아이들이 다 영어의 뇌 속에 아이들의 뇌에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어요. Sing English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실제 읽기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아이들의 인풋 요소가 돼서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투터사인과 책으로 함께 Thinking English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꿈에서도 영어로 노래를 부르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는 그런 Dream in English를 할 수 있는 아이로 서서히 성장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수업을 하고 나면 아이들에게 영어 is 뭘까요? 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가 쉽고 자신감 있게 기초를 닦은 친구들은 나중에 영어 유치원 혹시 영어 유치원을 가게 된다고 해도 영어 유치원에 가서 원어민 선생님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을 거고 상호작용하는 상황 원어민 선생님이 뭔가 얘기하는 걸 듣는 상황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단어나 문장들로 누군가 영어로 상호작용했던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어 영류에 가가지고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적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 학교나 이런 데 보내시는 경우에도 바로 그 상황 자체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외국으로 유학을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노 리트러스를 배우기 때문에 배우는 리트러스적인 요소들은 굉장히 비슷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훨씬 더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영어에 진행할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 노브영 드림투게더 스타터는 제대로 차곡차곡 꼼꼼히 파닉스와 라이팅의 기초를 잡아주고요. 플러스 영어로 상호작용하는 기초를 잡아주는 프로그램이다. 그게 바로 노브영 드림투게더이고 거기에서 마지막 단에 큰 역할을 하는 게 리트러스 셀프 노브영 튜터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